여기 다 있는데 다 먹었어요 아 눈님 그만 쏴 오 뭐야 아 이게 좀 느리기라면 커버 안 돌면 가던데 오 잠깐만 잘 가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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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가자 눈님은 거기 타세요 엑조디아 실패했습니다 오오오오오오 안되겠다 아니 약들은 어떻게 해서되요 106개 105개로 합시다 하나 하나 깠지만 백 두두두 105개 따란 어 뭐야 파란 바지 나왔다 아 근데 까는 뭔가 이거 하고 오버워치 까는 것처럼 디리링 퐁 하고 막 이런거 나와야되는데 안나온다 나 편집자한테 효과 넣어달라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뿡 하면서 으아아아아악 딱 뜨면 뿡뿡 터지면서 그 막 뿡뿡 어 모바일 게임 그 상작갈때 뿡뿡 터지는 그런거 뿡뿡 뿡 근데 탑 오 하하하하 개웃겨 차 날아갔어 차 어디갔어? 차 나! 차 저긴 알고있어! 차 저긴 알고있어! 차 저긴 알고있어 왜 이렇게 빨리 낙하슴 펼쳐? 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네 낙하슴 펼치고 왜 저렇게 다녀? 튕긴건가 낙하슴 펼치고? 그런거 같은데? 낙하슴 펼치고 튕겼네 한번 재미보러 갑시다 어디서 할수있더라? 여기였나? 언덕 엄청 높은데 있거든요 영상같은데 자주 나오는 언덕이 있어요 여기 언덕에서 할수있다 여기 언덕에서 할수있나? 여기 언덕에서 할수있나? 네 eternity 하ㅏㅏㅏㅏㅏㅏㅏ 하ㅏㅏㅏㅏㅏ 오케이 오케이 낙하산으로 땡기고 있는 애들 있다 어? 그렇네 열심히 땡기네요 어? 저거 낙하산이 더 빠를텐데 뭐라니 될라나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칠수도 있죠 만일에 길바닥에 떨어지고 네 저 오른쪽놈이 될거 같기도 하고 된다 이거 된다 하하하 파이어 로도로라다 으아악 으아악 좋아 저는 바로 총 먹으러 갈게요 저기 초록색 공장에 있어요 한 명은 걔 기절한 상태로 갇혀있나요? 네 못 나와요 나이스 저 일단 석궁만 먹고 대기타고 있을게요 총 드세요 저도 석궁 어 저도 아니 왜 석궁 석궁밖에 없어 집에 뭐 아마 친구 살리고 싶어가지고 올거야 온다 온다 뛰어온다 잘가라 어 안받았어 저 장전중 살려주세요 왔어 왔어 샷건이야 조심해요 어 퐁 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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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를 무시하지 마라 두 번 다시 후 훈련 빠르 하하하하하 한국국토정보공사